10월 4일 글로벌 탑 통합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르노주 마스다 우세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나긴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네 이번 연휴는 유난히 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 뵙니까 송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광이 전부 다 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들을 사훈으로 시작합니다. 네 임명주 팀장님 사훈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훈 준비! 예! 사훈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작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정선히 숨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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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요! 네 먼저 통역으로 수고하신 우리의 사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우리 세이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린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의 사이폰 투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임병조 팀장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단 및 승급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세일즈 마스터 승급 스피치를 들어볼텐데요. 어 중국 길림성의 정주연 사장님 네 스피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실게요 정주연 사장님. 네. 승급 스피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 통화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정주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52세이고 국가기업에서 32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예란 장예정 본부장님입니다. 사양 후, 성티虚弱, 성롸티도 치촌, 심픽功능下장. 시 징닝 아이돌메 시예의好朋友, 퇴채워치 활리인. 신관 후 이증의 증정消失, 성티得到了全方面的改善. 我由此对 아이돌메公司感兴趣.而经营 아이돌메无入会费,无限阶段,无限累积的事业模式正是我想要的. 我由此选择经营 아이돌메. 我从来没有想过可以以这样轻松愉悦的方式创业. 既改变了自己,又让身边人健康和美丽. 所以说选择大于努力. 저는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애터미 사업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非常感恩在我挑战竞技过程中 各位指导老师对我的认可和顶利相助 给我鼓励,为我加油,帮助我后援市场走访客户 이번 승급을 통해서 많은 스폰서님들의 후원과 그리고 관심, 배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뒤에 후속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感谢我的伙伴,一路相伴,全力支持与配合 分享,注册更多会员,介绍更多产品,爱用者 指导老师和伙伴们合理,助理와成功 진지 这样大爱的思考模式才是可以帮助我们普通人成功的模式 파트너 사장님들의 협조와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많은 회원과 사업자들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이 협력하는 이 일이 저는 정말 큰 비전을 보는 그런 회사를 선택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挑战的过程是明居团队合理,积累经验, 丰富自己的过程,我有幸加入爱多美,在顶峰团队中得以幸福成长 이번 승급을 통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이 파업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탑이라는 이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제가 행복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我会以更好的学习力和行动力, 推广,分享,爱多美产品及事业模式 他是跟随各位指導老师走好每一步 在每次挑战中看到更好的自己 他是跟随各位指導老师走好每一步 在每次挑战中看到更好的自己 더 많은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그런 배움, 그리고 이제 회사 그리고 보상플랜에 대한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더 많이 넓혀 나갈 것이고 또 스폰서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선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将在团队中全力做好每件事 相信看不见的夢想一定会实现 我会继续加油 与伙伴合力把通话工作室办得越来越好 争取早日达成杰出经销商 开办服务中心 不辜负各位指導老师的辛苦培养付出 和伙伴的信赖与支持 我将更好的服务身边人 传带爱,传带美,传带健康 让更多人认识爱多美,用上爱多美,看懂爱多美 더 많은 가치들을 주변에 전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제품, 그리고 애터미 회사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我们一起加油,快乐分享 实现均衡人生的梦想 我的分享就到这里 生生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 안에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애터미, 파이팅! 네, 우리 짱쨘 사장님 네, 승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꼭 행복한 성공할 때 성공가 되시라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장님은 네, 사이다처럼 시원한 사장님이십니다. 네, 원주 혁신탑에 우리 송숭아 국장님을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혁신탑센터에서 권투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최국명 본부장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 로즈마스다 송숭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결혼 전에는 간호사 일을 해봤고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애터미 제품을 몇 가지 쓰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이 정보를 주시면서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아, 진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 일을 꼭 선택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계속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23년도가 딱 3개월 남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3개월 어떻게 파트너사님들과 알차게 보내면 좋을까 정말 고민 고민하다가 또 스폰서님과 상담 끝에 우리 백일백만원 작전 한번 해보자 정말 딱 3개월 남았는데 이 백일백만원 작전에 목표를 세워서 한다고 하면 지금 파트너사님들도 남은 3개월을 알차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정말 9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만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한 그 목표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나름 파트너사님들 비롯해서 저희들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만약에 아우 나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을 거라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백일백만원 작전을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시간들 시간 재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만값 백만값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저는 계보도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보도를 다시 보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분의 맞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저와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그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요즘에 20콜 텐콜이 아니라 요즘에 20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통화하고 약속 잡고 지금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만이 아니라 파트너사님들 바쁘게 다니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제품데이 해서 저녁에도 계속 초대해서 마사지하고 제품 설명해 드리고 사업 설명하고 왜 부업은 부업답게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재단을 하고 낮에는 낮에대로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어나간다고 하면 3개월 정말 100일 동안에 100만원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연말까지 오토판매사 여성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지금 100일 100만원 작전이 정말 오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오토판매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같은 뜻을 모아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요즘에 다니면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애터미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한번 해봅시다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 될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해보자 제가 그거를 하고 다녔는데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다 해줄게 한번 와봐 한번 내가 다 해줄게 그거는 자신감과 확신 당당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모두 동원해서 정말 자신감과 확신으로 인해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꾸면서 올 남은 12월 31일까지 해서 100일 100만원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두 발 벗고 나서서 다른 분들보다 파트너보다 제가 조금 더 뛰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 거고요 정말 연말에는 제가 오늘 이 스피치 한 이 모든 내용들이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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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루어노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멋지게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2023년을 후회되지 않게 알차게 정말 멋지게 연말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송하 국장님 네 많은 파트너분들 네 성공시켜가지고 내년에 또 리더스클럽과 아름다운 성공자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콜라처럼 톡톡 튀는 우리 이영래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 나왔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동탑 강동탑 사나 김민성 본부장님 사나 오공성 국장님과 신나고 재미있게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요번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더 부르던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여러분과 함께 풍경과 오곡백갑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백만갑을 통해서 뿌려놓았던 씨앗을 걷어드리는 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저희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과감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제가 또 그 이후로 또 불법 다단계에 또 실행을 해서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멍 몰랐을 때 금융 사기 다단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망가졌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수입 발생되는 부분을 남편 통장으로 바꿔놓은 이후로 남편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그 돈을 보고 아 다른 다단계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위의 직급에 있었어도 50만원 100만원 벌기가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겉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수입 발생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방에 작은 사령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도움으로 이사를 했는데 조금 큰 데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큰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애터미에서 확보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65평이라는 자리에 꽉 찬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람들과 만남에 교류하면서 거절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고 꾸준히 3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앞을 보고 은근과 끈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들 친척들도 쓰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명절을 세 번을 보내면서 제가 꾸준히 선물을 해왔거든요 해모임을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모임의 위력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 친척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이후로 또 제가 많이 이제 3년 동안 거쳐오면서 부업으로 2년하고 1년 동안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업에 진입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우선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실패를 맛봤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가입을 시켰지만 그분들이 결코 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우량자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설득이 아니라 사람 얻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에 들어와 있는 소비자들 관리하고 또 만나고 미팅하고 또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이제는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미팅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일일이 만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일본 스피치 또 사업 설명회 또 줌도 발표를 하고 또 같이 줌도 하고 활동 스피치나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얼마 전에는 저희가 복권을 사서 한 열 몇 분한테 그걸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분들 복권을 앞에다 놓고 내가 10억에 10억을 당첨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더니 손쉽게 복권을 앞에 놓고 이렇게 쓰니까 자연스럽게 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거 앞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복권을 이렇게 당첨됐다라고 하니까 줄줄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융 다단계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불법 다단계에 많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을 잘 알거든요 사실 자기가 빠져있을 때는 다른 네트워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하는 것만 대단한 건 줄 알고 다른 걸 보이지 않고 쉽게 보는 돈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분들 통해서도 또 다른 분을 순수한 분들을 또 소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다 해도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애터미에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강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든 2년이든 기회를 보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그 속에서도 소개받는 사람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쉽게 또 이렇게 끌어모을 때 해모임을 굉장히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3박스씩 10박스씩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고 애터미에 꽉 찬 그런 알찬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은 마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애터미 속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일이 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갖고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래 팀장님 네 새로 의존한 사랑방에 파트너를 꽉 채우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나눔을 나눔을 베푸는 이런 사장님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사장님은 사과처럼 상큼한 분당탑의 임은정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숙 본부장님 그리고 최윤자 극장님 산하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애터미를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네 9월 4일 백만갑 본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백만갑을 실천을 했는데요 한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백만갑으로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팀에서는 백만갑을 실천하기 전에 몇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지역별로 나누는 거였어요 각각의 사장님들이 사시는 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월요일날은 성남 화요일날은 이천 수요일날은 기흥 그리고 목요일날은 원데이스미나가 있으니까 못 갔고 금요일날은 제가 사는 인천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그 집중 지역을 주변으로 콜드 컨택을 나가자 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는 부업가 사장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일을 하시고 저희는 그 편의점 주변에 가게들을 다 돌아서 콜드 컨택을 시작하기 시작 진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요 사업을 6개월 이상 진행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막 알고자 애터미를 알고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컴택을 기준으로 개보도를 작성을 하고 그 원컴택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그 주변을 콜드 컨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을 소개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분의 지인분을 소개받기에 첫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그 지인분을 소개받으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콜드 컨택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같이 가서 안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드 컨택을 시작해서 웜컨택으로 결과를 짓자였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들어간 곳으로 그냥 애터미 전단지와 샘플을 전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정말로 안내를 해주고 제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수당을 얻는 진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데까지 가자 그리고 나니까 저희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가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애터미 하면 떠오르는 해모임 그리고 저희는 약간의 점심시간 그리고 고쯤으로 이용을 하는 시간대에는 비타민C와 커피 해서 애터미 제품을 가져갔고 2주차에는 파워비타 에너지로 왜냐하면 저희 주변 상가들을 떠돌아다니는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을 콜택 컨택을 하기 때문에 파워비타 에너지를 가지고 또 안내를 하고 그분들의 에너지업을 시켜드렸고 3주차일 때는 이제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견과류 애터미 알찬 견과 있잖아요 견과류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추석 잘 지내시라고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외적 자세라고 설득의 심리학에서 90% 이상이 외적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설득이 된다라 그래서 저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항상 그 4주간에 동일한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분들을 만났을 때 제 나름대로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단정한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친 듯이 계속적으로 미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사실 애터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파트너가 있으면 웃음을 안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적 자세까지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백만갑을 진행을 했는데요 백만갑을 진행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파트너분들과 다니고 나서 각각의 도왔던 곳들을 다 사진으로 인증을 했고요 나중에 커피숍으로 돌아왔을 때 센터에 왔을 때 사진으로 작업했던 그 가게들을 일일이 다 적으면서 그분의 반응이 그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그분의 반응이 주시고 복숭아도 깎아 주시고 그리고 3주차 때 정말 신기하게 애터미 제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했는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니까 제품 주문하겠다 그래서 제품도 주문 받고 심지어 가입까지 진행이 되는 3주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여정의 끝에 지금 현재 결과는 가입한 총수는 많지는 않지만 4분의 회원 가입과 그 다음에 주문건들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회원분들 가운데 스스로 구매한 건이 두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꾸준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배수가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애터미 비전을 또 가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변화된 건 저희 사업자들이었습니다 공동의 소비자를 갖춤으로써 서로의 이야기거리가 많아졌고 일거리들이 좀 풍부해졌고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단점을 찾기보다는 그분들의 장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의 장점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하기에 좀 수월했고 이 백만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각각의 개보도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소비자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서 그분들 관리까지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팀의 계획은요 꾸준히 백만갑을 할 것입니다 애터미를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알고 있었고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소개해 주신 분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끊어진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나 혼자만이 생각했다면 이 일을 끝까지 못했을 텐데 우리라고 하고 우리 팀이라고 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안에서 조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조직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백만갑이 일어난 이유는 성공의 8단계로 A코아를 하면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성공자의 길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해서 내적 동기를 가진 저희 사업자들이 꾸준하게 재심합력해서 큰 조직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백만갑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팝! 화이팅! 네 예문정 팀장님 네 백만갑 시청과 꾸준한 후속관리로 인해서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멋진 꿈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애터미의 신사 우리 뉴딜랜드 와이카토타 구성모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딜랜드 와이카토타 센터장 세일즈마스터 구성모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잠깐 다녀갔었고요 이번 추석 명절 기회에서 출장 겸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와 함께 오래간만에 명절을 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유학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캠프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파란색 캡 있는 선스틱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선스크린은 보통 이렇게 튜브로 짜서 쓰는데 이거는 스틱이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애터미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야 한국 사람 머리 좋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게 저의 15년간의 애터미에 대한 첫 기억입니다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해보니까 뉴질랜드 애터미는 2021년 3월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 달인 4월에 저는 이제 애터미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첫 만난 제품이 치약인데 그 치약을 손에 들고 그동안 A사의 치약을 A사의 G 치약을 거의 26년간 써왔었어요 다른 치약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약이 그 정도의 치약과 유사한 성능과 가격대라면 내가 한번 써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 입장에서 깜짝 놀라게 한 게 첫 번째 품질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다는 거 나으면 나았지 전혀 뒤지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가격이었어요 반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약 정말 대단한 치약이다 하면서 첫 저의 애터미 제품이 치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제품을 뉴질랜드에 논칭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참 제품에 대해서 매료가 되고 가격면이나 그 효과면이나 성능면에 대해서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3개월간의 코로나 락다운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애터미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스폰서님과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게 됐습니다 매년 한국에 갔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한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한국 시장도 이제 시작이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제 약 2년여간 애터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물론 한인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지인들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뉴질랜드는 이민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애터미를 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에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현지인들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좀 전하자 해서 전했더니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얼마 전부터는 그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영어 동영상 공부방 애터미 비디오 스터디 채널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명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첫 팀으로 10명이 시작해서 8명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제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 15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고 그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열심히 듣고 또 댓글 리뷰를 아주 잘 달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아마 애터미를 처음 접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리뷰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개 이렇게 고귀하다 그럴까요 애터미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스파어링 미국 하면서 그래서 저도 리더 입장에서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야 참 저보다 더 빠른 리더가 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소개하면서 그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열정과 그리고 희망과 또 어떠한 결단 결의가 없이는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제가 소개합니다 좋은 회사와 또 좋은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접하면서 리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섬김고 그리고 저는 손해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번 동영상방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영어로 이렇게 통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영상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의 국적을 보니까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트 애프리카, 싱가포르, 미국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부러우시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부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애터미의 힘이고 애터미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말 첫 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것은 정말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이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꼭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는데 어떻게 보이는 애터미를 못 믿느냐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긴 연휴를 거쳤지만 다시금 옷깃을 여매고 또 신발을, 신발 끈을 꼭 묶고 열심히 뛰어서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성장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안으로 좌둘 우둘 세미세일즈 구축해 드리고요 저는 예전에는 꼭 오토세미 오토세일즈 마스터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히 순수한 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ee you at the top 애터미 파이팅! 네 구성모 센터장님 머나먼 뉴질랜드에서도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목표하신 오토 판매사와 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성공자 되시라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즈 우리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탑라인의 선장님이시죠 네 이미 성공자이시고 또 윗붕당당 네 우리 크라운마스터 노정부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되어 계셨어요 예 어 추석 연휴가 유나이드 지루했죠 좋은 시간 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하기 애한 그런 시간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도 애매한 분위기를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애터미는 우리가 선택한 애터미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몰라서 아직도 나에게 약간의 핀잔을 하는 그런 문기를 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이 알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을 증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 또한 처음에는 하기 애매했죠 명절 때 내려가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명절 때 내려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내려가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이 안전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성공이 되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런 극찬을 받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극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턴이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극찬을 큰 칭찬을 받습니다 통역을 잘 해줘요 통역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빨리 판을 끝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핀잔을 주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극찬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애턴에 대해서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별로 아니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주변에서 각자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누구에게 사업자들에게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듣게 되고 또 사춘 동생들 또 선배들 친구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 주변에서 어? 애턴이? 내가 어느 타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어? 애턴이? 내 친구가 내 후배가 우리 오빠가 어? 어? 우리 동창이 근데 노정구라고 하는데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들에게 애턴이를 이야기해 주신 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형들같이 어떻게 그분을 잘 아시냐고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어떻게 노정구 단장님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라고 선거하셨고 그냥 이렇다고 극찬을 하는 모습에 이제 그분들이 내 주변의 분들이 그것을 알고 저희가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지 큰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어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그죠? 어? 사는 것도 다르고 극우도 다르고 그죠? 시차도 안 맞고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에테미아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저널리 방금 스피치를 했던 우리 노질런든 구승모 사장님 참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에테미아 사업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리더로서 멋진 자세를 가지고 또 멋진 태도로 이렇게 잘 사업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노즐랜드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북적 국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즐랜드에서 인구 되지도 않고 인구도 많고 사람소보다 소 양이 더 많은 그런 나라에서 사람 구경이 힘든 나라에서 그렇죠? 노즐랜드 오클랜드를 좀 지나고 나면 저도 노즐랜드를 가봤거든요 하루종일 가도 사람 구경할 수가 없어요 서양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멋진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보셨잖아요 에테미아 아니면 어떻게 노즐랜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냔 말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몽골에서도 인구 35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도 어때요? 에테미니까 에테미니까 어때요?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막 나가서 법인을 차리고 거기에 나이센스를 얻고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몽골 내에서만 에테미를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각자 전 세계로 아는 지인에게 전달해서 글로벌 적으로 내 인증 인프라가 인증 이런 에테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테미가 있으니까 에테미가 이러면 공짜로 너무 쉽게 공짜로 주니까 이걸 너무 기이하게 소중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에테미 같은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수가 없죠 이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자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전 세계 글로벌 온 마케팅으로 오 세상에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되는 각자 전 세계에서 소비한 데도 이익이 되는 반복적인 재규모와 자발적인 소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 꾸면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꾸면들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그렇죠 보니까 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셨고 또 미국 캐나다 몽골 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네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수요 글로벌 글로벌 통합 조회는 코로나 시절 때 글로벌 통합 조회를 했죠 왜이냐면 비대면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는 이 글로벌 통합 조회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때문에 인해서 비대면이 아닌 이게 센터에서 만나서 사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사업을 전하고 계신다면서 이제 보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보호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침 시간이 한국 시간은 10시잖아요 10시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시에 아직도 집에 있어 사업하는데 열심히 집에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7시에 나갑니다 출근하면 직장인들은 어때요 늦어도 늦어도 8시 반까지는 직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남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출근해야 돼요 내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는 내일인데 아직도 10시가 돼 있는데도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렇게 줌으로 나오는 건 숫자가 적고 어떻게 해요 센터에서 지금 센터에서 정말 봐봐요 여러분들 송파탑 우리 송파탑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봐봐요 엄지 모여서 저런 자세 그죠 동대문탑 경인블러블탑 이렇게 이제는 센터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업자들이나 이렇게 피치 못하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줌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애터미 부업이 애터미 빅 비즈니스잖아요 애터미 빅 비즈니스를 한 10시간 됐는데도 아직도 집에서 이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특히 센터장님들은 다음 주부터는 아침 수요일날 글로벌 탑 조회 시간을 센터에서 모든 사장님들 한꺼번에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53명 유튜브까지 하면 400명 정도 그리고 센터까지 하면 한 450명 정도가 참석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구승모 우리 아이코터 탑 센터장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말씀에 애터미가 어쩐다고요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구승모 팀장님 네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간다고 영어 동영상방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동영상 공급방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 애터미가 자기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영감을 갖으셔야 합니다 애터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와 나와 관계는 어떤 회사인지 이 영감이 떠올려야 돼요 애터미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건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갖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애터미는 영감을 하다시피 세계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래에 유일한 회사인 거예요 유일한 회사 소비자가 집단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게 서열한 회사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애터미의 호객 노릇 하나 게 아니고 애터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애터미가 안 믿으십니까 애터미의 최고 선장이신 박안길 회장님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자이신 우리 박안길 회장님의 대단한 탁월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사명감 여통 마켓 때 역사를 새로 쓰겠다 여통 여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영자가 없거든요 지금 회장님이 이 시간에 어디에 가 계신 줄 아세요? 두바이에 가셨습니다 두바이 두바이 왜 가셨을까요? 두바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의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표로 가셨어요 박안길 회장님이 한국 직접 판매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회장님을 자격으로 지금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는 애터미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을 그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한국에서 글로벌 직접 판매협회 회의를 유치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 동영상 한번 여러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임병주 팀장님 아멘 임병주 팀장님 o ? Kiss Go letter Give 한국국토정보공사 알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hosting the 2026 WFDSA World Congress in Korea will serve as a timely opportunity for Asia-Pacific market to grow and make a leap forward into the future. What is the biggest headache when traveling abroad? It will be the traffic jam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 We chose the hotel located 3 minutes from the airport by car. Also, you can enjoy the convention, hotel, tourism, shopping, food, and even the casino very easily. It will be a one-stop service. You can save time, money, and energy from beginning to the end. One hour to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50 minutes to Kimpo Airport. Korea is read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Korea in 2026.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Korea.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사람들은 아직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월요일 회원가입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작년 회원가입 오신 분들은 그 전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듯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치가 떨렸잖아요. 네트워크 이런 손사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3년 안에 내가 리더스클럽이 될 것인가. 3년이 되어도 아직도 유명한 요걸로 있을 것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애터미를 해도 3년이 지나갑니다. 애터미를 안 해도 3년이 지나갑니다. 같은 애터미를 3년을 해도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삶이 바뀌는 그런 3년 세월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3년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면 정말 쉽습니다.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방법은 뭐냐 이거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달보다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내 회원 멤버십을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당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애터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쓰고 있는 생품들은 아시잖아요. 애터미 쓰면 이 얘기인데 이걸 바꿔쓰게 하는 일 이게 뭐가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워요? 안 하니까 어려워요. 안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백만 값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안 받아들였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친구나 친척들은 다 받아들이면 원하고 있잖아. 한 방에 다 받아들이면 원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그래 안 했으면서 반복적인 만남은 꾸준함으로 계속 만나가는 일이죠. 요즘에 애터미 최고의 하두가 백만 값입니다. 백만 값은 하루에 백명을 만나자. 전화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하루에 백명을 만나자가 백만 값입니다. 그런데 이 백만 값에 대해서 방금 스피치를 해주던 백만 값은 내 기존에 아는 인맵 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 제품만 쓰고 있는 소비자 또 제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쓰고 있는 소비자 을 아이템을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한 가지 들어가야 힘들지.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두, 세 가지, 서너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싸고 좋은데 혼자만 쓰시겠습니까? 딸도 썼으면 좋겠죠? 며느리도 썼으면 좋겠죠? 언니도 썼으면 좋겠죠? 친구들도 썼으면 좋겠죠? 라고 그분의 인맥을 소개받는 일입니다. 이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콜드컨택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분들 만나러 오고 가는 길에 콜드컨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주변에, 출근길에, 퇴근길에 그렇죠? 내 집 주변에 그런데 사람들은 백만 가를 때 콜드컨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컨택을 놔두고 기존에 있는 소비자 아이템 후속 관리 잘하는 겁니다.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백만 가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무조건 백만 가비 백만 가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속 관리죠. 체험 가서 만나고 전단지고 오는 것 나 다 했다? 해봐도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고 나 다 해봤다? 나 다 했다? 이걸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또 가서 만나는 거죠. 처음 갔는데 여러분도 처음 받았지 않았으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드 컨텐츠 자주 가서 만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꾸준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도 왔다고 저 사람도 왔다고 저 사람도 왔다고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 지인들의 그런 말 듣죠? 애템이 요즘에 뭔 일이 있냐고 하루에 애템이 5명, 7명 왔다 간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누구한테 현관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주 가서 자주 가서 만나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뭘 또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과하게 여러분의 사업 업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애템입니다. 애템이 아세요? 애템이 큰 볼 수 있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고 뭐라고 하면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온 다음에는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까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도대체 왜 그래요? 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재방문 반복적인 방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컨택을 하되 오고 가는 길에 홀드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파트너들 중에서 아직 직급 세일즈 마스터는 됐는데 그렇죠?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한 번 가고 나면 3개월 5개월 6개월간 손가락 빨고 있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도전한 이유는 뭐예요? 내 아는 기존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기본 재고를 갖추는 게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재고를 가지고 반드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는 거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권하는 일 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방문했습니다. 재방문해서 아이템을 늘려가는 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 마스터들이 목표를 뭘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세미 세일즈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맞아서 제품 전달을 맞으면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늘려서 사람 소개받아서 후속관리를 통해서 뭐를 해요? 세미 세일즈를 달성할 수 있는 세일즈 마스터가 세미 세일즈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통해서 백만 값의 목표가 잡으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돼요? 결과를 만들어 내가는 백만 값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백만 값이라고 막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닐 게 아니고 목표를 잡고 내가 재방문하기 쉬운 곳 또 방문할 수 있는 곳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 목표로 이렇게 다큐를 삼아서 이렇게 백만 값을 진행해야 된다 진행해야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에텀의 사업 인내와 끈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텀이 안 해도 3년 갑니다. 에텀을 해도 3년 옵니다. 그런데 3년 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렇죠?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에텀이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으로 천지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희망이 가득 차이가 됩니다. 인생이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늘 보는 저 하늘과 저 숲과 저 강과 강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에텀의 사업은 나 혼자 절대 하지 마시고 센터에서 스폰서와 함께 같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에텀의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보처럼 혼자 그렇게 하면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아직도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 못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에텀의 사업은 킵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킵업. 킵업은 뭐예요? 함께 같이 하는 사업이 킵업입니다. 그러면 킵업 사업은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먼저 내가 스폰서의 팀원이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팀원이 먼저 돼야 돼요. 팀원이 되지 않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폰서와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서 파트너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와 함께 하지 않고 센터와 함께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빙빙 돕니다. 절대 안 커집니다. 성공 못합니다. 힘듭니다 저는. 힘들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의 팀원이 돼서 내가 리더를 인정하고 리더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팀원이 돼서 파트너를 어떻게 해요? 그 팀으로 같이 참석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파트너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죠. 굳이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같이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팀의 전익이 커지죠. 그럼 내 팀이 리더를 인정하고 분리시킵니다. 그게 대부분 본부장 산화로 되는 거죠. 분리되면 이미 우리 팀은 어떻게 돼요? 팀의 시스템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 경영하는데 팀 운영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뭘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팀원으로 내가 먼저 참석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그 팀원으로 내 파트너를 팀에 안내하고 그래서 생각이 갖게 하는 그런 게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100만 값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립하시고 적극적으로 센터 나오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스폰서가 안 되는 미팅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3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3년에 바뀌어요. 100만 값 하면 3년에 안 바뀝니다. 아셨어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해당이 독행상은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국장 방에 국장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이 좋은 계절입니다. 한국은 정말 사업이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죠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 길지 않습니다. 한 2달 정도 사업이 좋은 계절이 왔는데 맘껏 뛰어서 여러분의 조직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계절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노종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들 명절이 기다려지시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부름을 사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노종구 단장님처럼 성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꿈과 비전 그리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노종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목요일 소수한 클래스가 현장에서 1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 없습니다. 7일 토요일 부업가 세미나가 부산 백스코에서 2시에 시작됩니다. 현장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10개 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좀 뛰어 주십시오. 네, 제가 하나 하면 다 함께 외쳐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셨나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성공의 기본 마인드 준비! 야! 하나! 하나! 나는 오늘의 습관 목소리를 겪고한다. 둘! 나는 습관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모두 참석한다. 셋! 나는 나는 대사 낫지 않고 칭찬만 한다. 넷! 나는 내 과학의 습관을 상담한다. 다섯! 나는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이다. 여섯! 나는 은행 약시간 점점 도착한다. 일곱! 나는 은행 일체를 한다. 팔!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아홉! 나는 애터미 정보가가 된다. 열! 우리는 모든 경험을 배치해야 한다. 네, 우리 사람들 다 읽겠습니다. 다행히! 자, 자,